안녕하세요. 디디캐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디캐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디캐터입니다. 말 잘 들려요? 1번째까지 드셔가지고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네. 오늘 티리도 진짜 마지막인데 이렇게 많은 손녀분이 계셔서 첫째 기억이 나고 팬분들도 이제 말 밖에 있을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 진짜로요. 그 떨리 기억해요? 몇 주 전 저번 주에도 떨렸어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서 너무 아쉽지 하지만 저희가 또 왔다 와서 아 갔다 와서 갔다 와서 한국 콘서트를 하니까 여러분도 아쉬움을 줘서 네, 완벽해서 한 번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도 여러분들이 이 서피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고 키리 활동 끝나지만 우리의 기관은 앞으로도 많이 주신 콘서트도 있고 여러분 만날 날 더 있을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키리, 그리고 이번 앨범 수록곡도 계속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리. 키리. 키리, 호혁하기 전에 많이 걱정했는데 우리 앨범 되게 빨리 배웠잖아요. 사진을 너무 얻었고. 너무 좋았어요. 키리, 호혁! 수고했어! 여러분, 저희와 함께 서주가 피곤하실 때 정말 잘하고 참아가면 실제 무대를 항상 하나씩 살 수 있게 도완주의 미니팩트! 우리의 송장, 옷을 쓰고 있고 콘서트 이후에서 캐쳐에게 전하는 메시지 코너예요! 와! 저거 썼어요? 썼어요. 썼어요? 썼어요? 너가 어디서 안 와요? 네. 야, 너가 너무 잘한다.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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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다. 네. 벌써 2년이 이렇게 흘렀다니. 신기하네요. 우리 쌈녀분들, 잡기 걸린 쌈녀분들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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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진짜 맛있어. 나도 다 풀어줘서 몇 명 왔는데. 네. 네. 저도 안 아플게요. 네. 저희 요즘 여기한테 진짜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아이고, 어머. 아이고, 어머. 아이고, 어머. 아이고, 어머. 아이고, 어머. 그리고 우리 노래를 듣는 사람이 우리 썸니아 버튼이라 더 좋았어요. 우와. 우와. 인계란. 오. 아, 네네네. 요즘엔 처음 말이에요. 7년, 7년씩 나눠 1개인데요 7년, 7년, 4년, 5년 7년, 7년, 5년, 5년 7년째 활동도 파이팅! 그는 일에서 시간을 볼 때의 클래식입니다 계속 해야 합니다 Bolация 2년, 4년, 5년, 7년 1년, 7년, 7년, 6년 8년, 7년 1년, 7년, 7년 1년, 8년, 8년 3년, 7년 5년 5년, 7년 1년, 12년 5년 5년 7명을 함께 7년이 지나도 한계해요 7성 7성과 2성 시원하게 일곱 번째 활동도 화이팅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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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핵심이 진실해 왜 나 영화받고 9성 전시 사랑의 Karen 4성 위험 인생 되게 중요한 거에요. 이렇게 7평이나 달라붙으면 신기한 일이야?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아, 어. 중요한 거 같아요. 네, 빨리 와. 됐다. 빨리 이거 찍어줘야 빨리. 그래 그래 그래. 했던 거 같은데. 맞아요. 벌써 2년이 이렇게 흘렀다니 신기하네요. 우리 쌈야부들 감기 걸린 쌈야부들은 없죠? 네. 네. 진짜? 네. 나 많이 봤는데? 뭐야. 인섬리아가 드림캐쳐에게 전하는 메세지 코너에요. 저희 언니들이 사전에 머리 잘라보고 싶겠는데. 노. 그리고 염색도 하고 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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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이렇게. 엉겨나는 것처럼. 네, 저는 이번 활동을. 네. 진짜로요. 그 떨림 기억해요? 그럼요. 전 근데 몇 주 전. 저번 주에도 떨렸어요. 아, 저. 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서 너무 아쉽고. 하지만 저희가 또 왔다 와서. 아, 갔다 와서. 왔다 와서. 갔다 와서. 한 벅. 아, 어, 됐다. 100번째까지만 해가지고. 실제로 선배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도 오늘 피리. 진짜 마지막. 한번. 한번.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닉캐스터입니다. 정말 잘 들려요. 네. 네. 뒤에 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